하이브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하이브 물 밑에서는 분주한 행보입니다. 하이브의 3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전망입니다. 음반, 응원 매출은 역성장을 예상하며 8월 첫 EP를 발매하고 아시아 프로모션 투어를 진행 중인 걸그룹 캐치아이 데뷔 관련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5월 데뷔한 보이 넥스트 도어는 미니 3집으로 밀리언셀러 달성이 유력한데다 최근 첫 단독 투어를 발표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캐치아이 역시 빌보드의 버블링 원더 핫백에 오르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데뷔한 투어스는 발매한 두 장의 앨범 모두 하프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하이브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소속 아티스트들이 제 몫을 다하며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에는 주력 아티스트의 컴백 이후 촘촘한 활동으로 성과 확대를 전망합니다. 자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에는 광고 서비스를 적용했으며 내년에는 BTS 컴백과 기존 아티스트들의 성장으로 확실한 이익 개선을 예상합니다. 하이브에 대해 바이 투자 의견을 유지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가onte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 레몬의 레스ось